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불교 명상 지도자 자격고시가 올해는 전문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합격자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음종 제9세 종정에 현 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추대됐습니다. 후임 총무원장에는 법명스님이 지명됐습니다. 노인복지 모델 선배 시민 자원봉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배 시민 자원봉사 사업을 전국적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원을 만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사가 당진 영랑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bbs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고 마음을 치유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찾아온 도반들과 함께하는 명상수행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준상 기자가 찾았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희끗한 머리에 어르신까지 손을 맞잡고 둥글게 모였습니다. 서로의 거리는 1미터 이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는 듯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 법사 하림 스님의 수행지도 아래 그동안 지쳐 있었던 몸과 마음에 살며시 말을 걸어봅니다. 최근에 거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비심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데 느낌이 굉장히 울컥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몸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함을 최근에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직 발의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며 걷는 행선에서는 그저 평소와 같이 발걸음을 옮길 뿐인데도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택트, 메타버스 등 코로나19로 익숙해진 도구들을 통해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던 감정입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상대방이 약간 자기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막 눈물이 난다든가 그런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수업 안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직접 참가자들이 대면하는 대중 참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로 침잠했던 불교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속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6주에 걸친 고품격 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나선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를 비롯해 곳곳에서 함께하는 명상 수행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마음이 힘들 때 가서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 힘든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이런 힘든 마음을 내가 들고 있구나라고 그걸 자각하고 그것을 보는 만큼 알아차린 만큼만 자유로워지거든요. 지난달 프랑스에서 개최된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를 계기로 매주 이어지고 있는 파리 길상사 템플 체험 프로그램은 현지인들의 열광적 호응 속에 대기자가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불교종립 동국대는 내일부터 하버드 의대와 협업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명상 행사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국내외에서 불교 명상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니 각 직장인이 정부에서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명상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이 방법을 모델로 해서 각자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을 하나 내놓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명상의 대중화는 코로나19 시대를 건너온 우리에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치유와 회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제자리 찾기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일본 사찰 관계자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의 다나카 세스료 주지스님은 어제 대전고법 민사 1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보조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스님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스님은 불상은 도난당할 때까지 500년 가까이 일본에서 명확한 소유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온 만큼 일본 법으로든 한국 법으로든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충남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현문을 토대로 외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은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다나카 주지스님을 인터뷰하는 등 한일 양국 언론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사찰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지금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 명상인을 양성해온 불교 명상 지도자 자격고시가 올해는 전문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자격고시 합격자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늘봄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희렴 기자입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시험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느라 분주한 수험생들. 불교 상담개발원 원장 선업스님도 수험생 모두에게 직접 응시 확인 도장을 찍어주며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주말 불교 상담개발원에선 제7회 불교 명상지도사 자격고시 전문가 과정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응시자들은 불교 명상을 통해 스스로 치유받음을 경험했고 이를 보다 많은 현대인과 나누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인들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주부, 직장인들이 많은 바쁜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좋은 명상 공부를 주변의 직장인들이나 또는 주부들 또는 심지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번 시험까지 단 3차례만 진행된 전문가 과정은 차례로 2급과 1급 불교 명상 지도자 자격고시를 통과한 후 추가로 전문가 과정 수업까지 수강해야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불교 명상 수업을 기획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에 응시자들은 필기와 실기 두 가지 분야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1교시 명상과 상담에 대한 이론 평가 뒤 진행된 2교시 실기시험. 직접 제출한 8주 명상 지도 기획안에 대한 스님의 피드백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명상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걸 또 널리 알리고자 또는 지역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불교 명상 센터를 운영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고시 합격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한 마음돌봄 치유 사업인 늘봄 명상 프로그램에서 바로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코로나19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공공의료 분야 종사자들과 사회 취약계층에 불교계 전문 분야인 명상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도부터는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어려운 분들의 심신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명상 활동을 지도자분들이 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로 활동을 올해 잘 진행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이 활동과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8월 20일 2급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제8회 불교명상지도자 자격고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대면 명상 수업에 참가하려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 탄생할 명상 전문가들이 그려나갈 명상 분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나란히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영축총림 양산통도사에서 성파대종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봉 성파대종사는 김동연 당선인에게 옷으로 물들인 스카프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SNS를 통해 최근 종정예하를 예방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종정예하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속가 큰형님처럼 늘 편하게 대해줘서 마음 편하게 모시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대표적 불자 당선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제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무장봉기 무오년법정사 항일운동이 역사적으로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원행스님은 보석과도 같은 제주도는 불교가 강한 곳이라며 앞으로 제주도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법정사 입구에 항쟁기념탑을 세우고 관련 복원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스님과 기획실장 법원스님, 문화부장 성궁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관음종 제9세종정의 현 총무원장 홍파스님이 추대됐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열고 현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관음종 제9세종정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음종 종정은 지난 2010년 제8세종정 남천 죽산스님의 원적 이후 공석 상태였습니다. 홍파스님은 1961년 관음종의 전신인 불입종 태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에 다니면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멤버로 활동했고, 1967년 대불련 군승촉진위원회 위원장, 1985년 종단협의회 사무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스님은 1988년 관음종 총무원장 겸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관음종은 현 중앙종의의장 범명스님을 후임 총무원장으로 지명하고, 오는 24일 범명스님의 주석 사찰인 법성사에서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영역의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받는 선배시민자원봉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배시민자원봉사 사업을 전국적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해 노인 중심의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사가 심한 계단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난립하는 무인 모텔을 방지하는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정책 제안으로 이뤄낸 성과인데, 선배시민자원봉사 사업 시행 5주년을 맞아 마련된 첫 토론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전국의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고, 어르신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선배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노인복지시설 308개소, 봉사단 616개가 활동하는 전국 규모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노인복지 현장에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노인이면 다 누구나, 소위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다 시민이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자원봉사의 동기로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학산을 이끌어내고. 토론회에선 봉사단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의 선배시민 운동망을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지혜와 경험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드는데 어르신들의 역할이 크다는 주장에 호응이 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전국적인 풀뿌리 운동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정말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선배시민 행사를 주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신노인문화 확산 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뛰어넘어 어르신들의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되고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기 2566년도 불자대상 수상자인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이 불자대상 상금 전액을 군불교 발전을 위해 쾌척했습니다. 박대섭 회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계룡대 영외법당 홍제사 건립기금으로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를 이끌어가느라 힘든 상황에서 상금 전액을 군불교 발전을 위해 희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사메스님과 재무부장이자 남산 충정사 주지인 타나스님, 조계종 불교사회 연구소장 원철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신도들이 수행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호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우크라이나 난민고호 기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호스님은 신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면서 사경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염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기금 동참을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해줘 고맙다며 모인 성금을 어떻게 전달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가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인 용성스님의 가르침을 독후감 공모로 후학들에게 알리며 지구촌 자비나눔에도 동참했습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조계종 명예원로 도문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진종조사 단신 158주년 기념 용성평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견질돼 버린 조선불교를 지켜내며 선불교의 성통을 일궈낸 용성스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끈 민족의 큰 횃불이셨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조계종 청무원장상은 관무스님, 육심보살상은 도혜스님, 조계종 교육원장상은 이준호 씨, 용성진종조사장학재단 이사장상은 청호스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원을 만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사가 충남 당진 영랑사에서 열렸습니다. 사찰 주변 녹지를 생명자비동산으로 가꿔나가는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조계종 당진 영랑사에서 사찰 주변 녹지를 활용해 사과와 대추 등의 다양한 과실수나무 5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영랑사 불자들과 함께 경례 생명자비동산을 생명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상담 개발원과 능인선은 신도를 비롯한 한국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은 DMZ를 비롯한 국내 곳곳에서 생명나눔 식재 사업을 펼쳐오면서 이번에는 천연고찰 영랑사를 찾았습니다. DMZ 공원에 가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아는 시민들이 보고 함께 식목에 참여하게 했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주 유수 깊은 당진의 영랑사에 와서 사찰 내의 생명운동을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목 행사에 함께한 회원들과 불자 50여 명은 새롭게 조성된 영랑사 생명자비동산이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서로 손잡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의 현장에서 자비의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만큼 나무도 예쁘게 잘 자라거든요. 해마다 와서 이 나무에 자라는 것만큼 제가 꼭 와서 보겠습니다. 영랑사 주지 도윤스님은 2년 전 처음 시작한 생명정원 조성 사업을 올해 다시 펼치게 돼 뜻깊다며 불교대학 운영 등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에 돼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제 1달이 생명을 수준 역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질만능과 개인화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종교계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영랑사의 작은 발걸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제50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구 BBS 사장 법보스님을 비롯한 분과 지원단 대표와 유공시민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출범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치 시스템입니다. 대구 BBS를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단체 대표 204명이 참여해 그동안 49차례 영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대구시의 다양한 방역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